오늘은 우리 엘로임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우리 두 번째인데요 악을 창조하시고 엘로임께서 그 뜻대로 악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엘로임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성구영신예배 때부터 우리가 엘로임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엘로임을 경외하는 자로서 날로 날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내 이성과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로날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터인데 앞으로 많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시대에 이마에 인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 산고 시대에 잘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들림받는 신부의 복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게시록 13장에서 예언하신 두 짐승의 그 예언이 이제는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 짐승의 정체성이 그동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정도 느끼긴 했지만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감사한 사건이 이제 노출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이것이 불의가 어렵지 않은 것이 어렵게 둔갑을 하는 이런 때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는 의인들이 점점 더 코너에 몰리는 소외당하는 빗박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해석을 하질 못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영적인 눈이 좀 감긴 분들은 영적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런 사건들을 성서적 측면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성적 측면으로만 세상 지식으로만 세상 지혜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이 두 짐승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수록 13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요한아 이 두 짐승 세력을 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 이래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짐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그분들 따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개수록 몇 장 몇 자리예요? 13장 8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번 이 두 짐승 세력에 그냥 동의하고 따르고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지식이 아니고 아하 저분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생명척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았던 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석은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 사고로 세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소위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소위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 교인들 신학자들 목사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속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미 대선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왜 선하신 좋으신 착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이 두 짐승 세력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두 짐승 세력이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왜 몽땅 잡아다가 당장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던지셔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이슈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다시 말하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두 짐승 사건을 미리 아셨나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도 이런 식으로 될 것을 미리 아셨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적으시니까 너무나 예뻐요 우리 웹을 통해서 영상으로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걸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람은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적으셔야 돼요 이 세대에 서바이브 하려면 이 논리를 이 논리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 그래요 자 아셨나 그러면 예 전지하시니까 아셨다 그렇죠 그러면 아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개수록 13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수록 13장은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2000년 전에 주 95년에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전에는 이런 두 짐승이 활보를 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미리 보여주셨다는 말은 이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디자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싫어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알메니안 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성 사람의 의지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간이 이 역사를 책임지고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미리 디자인되었다 하는 것을 수용 못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괜찮아요 언제 기회에 있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같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소화를 못하는 디자인한 것을 소화 못하는 분들 중에 종교다운 중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소화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디자인하셨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 속에서 시작할 때 그리스천들에게 이 말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위스도를 통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시고는 끝날 때 편지 마무리에서 항상 또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뭐냐면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평강 신학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소화하기 힘들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봐요 요 지금 두 짐승 두 짐승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이 두 짐승을 배후에서 컨트롤하는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죠? 사탄을 또 마기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마기라 할 때는 항상 영어로 더 정관사가 붙고 대불을 할 때 대불을 할 때 D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새끼 마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초마기가 더 대불이에요 대문자 D예요 더가 딱 붙어요 성소에는 어대불이 있어요 부정관사 O에다 소문자 뒤에 그러면 그게 새끼 마기들이에요 자 이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사탄 또는 더 대불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성소에 많이 나오지만 특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을 나와요 또 같은 사탄인데 이것을 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받는 장면이 거기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고 더 대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 다음에 4장 10절에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하나 오늘 제가 성경구절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탄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발생됐나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자연적 발생인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겨났나요? 사탄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적으면서 고민하세요 또 질문 던지세요 자연 스스로 생겨났나요?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생겨났나요? 진화론이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개체가 진화가 돼가지고 이 사탄이 됐나요?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서에서는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성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탄을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그것이 어디에 나오나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티파직으로 나오는 성경구조를 새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는 주전 30년분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사야에게 그랬어요 이사야야 내가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다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54장 16절에 5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괴자도 파괴자라는 말은 대불이에요 대불을 파괴자라고 그래요 대불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0편 기자가 10편 104편 26절에서 30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26절에 리비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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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리비야단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리비야단이 누군가 성서에서는 그 리비야단을 뱀이다 용이다 사탄이다 그랬어요 성경 성경 9절을 드릴게요 10편 74편 14절 이사야서 27장 1절 욕기 41장 1절에 보면 이 리비야단 이 리비야단이 누구냐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로힘 하나님이 리비야단 사탄도 창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왜요 왜 엘로힘이 사탄을 창조 하셨나 왜 엘로힘이 사탄을 창조 하셨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어려운 질문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성적 지혜를 가졌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이성적 지혜를 가져서 아주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는 자문을 쓰셨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쓰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어요 그럴 때 자문을 쓰실 때 자문 16장 4절에서 다시 말하면 이분이 엘로힘이 대한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가진 후에 이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왜 엘로힘이 사탄을 창조하셨나 자문 16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솔로몬아 이 사탄을 창조한 것은 엘로힘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로힘의 뜻을 펼치는 일을 하는 도우미로 엘로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의 도우미로 내가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의 뜻이 뭐예요? 창조 창조 목적이 창조주의 엘로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시 말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창조 목적이 뭡니까? 사미 하나님의 사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강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창조했다 사탄을 창조 창조 목적은 성경구절 제가 세 개를 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1절 창세기 1장 28절 또 하나를 드릴게요 10편 148편 5절 여기다 창조 목적이에요 집에 가서 하나하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료로 받으면 영생을 창조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성을 잘 그 가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재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소위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순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적으로 교육시키면 피교육 피교육자들이 나태해져요 게을러지고 그 가치를 모르고 고마움을 몰라요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역기능으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반대 세력을 창조해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핍박해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왕따시키시고 시행착오를 시키시고 또 가짜들을 만들어내게 해서 진짜를 찾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찾을 수 있게 이것을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은 이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파라덕스라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파라덕스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비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왜 저분들이 저렇게 성공 성공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나라에 가서도 기독교인들이 숨어있고 공산나라 중국에 가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핍박받고 숨어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삼기는 사람들은 다 왕따당해요 미움받고 미움받고 이것을 기독교의 파라닥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닥스 파라닥스란 말이 한국말이 뭐예요 역설 역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도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후소에서 2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mystery of inequities 다시 말하면 불법의 신비다 그랬어요 바울이 불법의 신비다 못된 놈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더 날개 치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요 디자인하신 그 과정을 잠깐만 한번 봐요 디자인하신 과정을 보면 천사들을 우선 사용하셨어요 디자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천사는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만만천천 그랬어요 게시록 5장 11절에 보면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최고 높은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이 천사 사회가 아홉 가지 계층이 있는데 천사 사회가 이 천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홉 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계층 천사 그룹이 무슨 천사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체로빔 또는 게로빔 그래요 두 번째가 세라핌 스랍 천사 그룹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 아미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아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 웹에 들어가서 우리 아미에 들어가서 아바에 들어가서 보면 자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궁금한 분들은 공부하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이야기 못해요 제일 높은 천사인데 아홉 계층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계층이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체로빔 게로빔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룹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인 거예요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예요 이 천사를 우리 엘로임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기능 도구로 이 천사를 본래 이 천사 이름이 루시퍼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는 빛을 발광하는 분 가장 높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루시퍼를 번역을 해놨어요 아침의 아들 또는 영어로는 The morning star The morning star 또는 어떤 성경은 비너스 비너스란 별 있죠 그렇게도 또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는 비너스란 건 금성이에요 금성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천사장에게 아주 엄청난 위상을 부여했어요 엄청난 위상을 우리 엘로임께서 그걸 하나하나 적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최고 귀족 계층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그룹이 최고 귀족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 계층이에요 예수겔서 28장 14절에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서 최고 천사장으로 만들어놨어요 28장 14절에 예수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천사장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에 항상 옆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 있어서 날개를 딱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최고 비서실장 같은 그래서 덮는 그룹 천사라 덮는 그룹 천사 지성소를 덮는 그룹 천사 예수겔서 28장 14절에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최고의 지혜자였다 최고의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겔서 28장 12절과 17절에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최고의 아름다웠던 미남의 미남 핸섬은 미남이었어요 예수겔서 28장 12절에 뿐만 아니라 최고의 찬양사역자였어요 최고의 찬양사역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겔서 28장 13절에 최고의 찬양사역자였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길에 최고로 완벽했던 자라 모든 길에 완벽했던 자 완벽해 온전한 자 예수겔서 28장 15절에 이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앞으로요 이 아주 훌륭한 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나요? 보면 아주 엘로임께서 이 타락하도록 다 디자인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창조 목적을 위반하도록 성령님이 읽으셨어요 창조 목적을 위반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도록 2사에서 14장 13절에서 14절 또 예수겔서 28장 17절에 그렇게 탁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했던 천사장이 하루아침에 창조 목적의 창조조와 이퀄레벨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전농하신 분이 그분을 사랑하시면 그대로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어떻게 했거든요 전농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면 그런 짓을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은혜 베푸셔서 그런데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겨놓은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타락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보시면 하나하나 적으세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가 된 거예요 범죄한 천사가 베드로 후소 2장 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에 범죄한 천사 창조 목적에 어긋는 범죄한 천사 두 번째로 이 분이 똘만이 천사 3분째 1 3분째 1을 데리고 3층천에서 쫓겨났어요 똘만이 천사 3분째 1을 데리고 3층천에서 쫓겨났어요 게시록 12장 4절에 그렇게 나와서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어디로 쫓겨나느냐 2층천과 1층천으로 2층천이라는 것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 듣는 분들은 2층천은 유니버스의 우주의 우주 1층천은 공중이라고 해요 1층천은 그냥 이 지상에서 한 100키로 높이의 공중 그걸 1층천이라고 해요 2층천과 우주와 1층천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중권세자분자라고 불렀어요 공중권세자분자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냐면 쫓겨난 천사들 중에 일부는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땅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 또 14절 예수겔서 28장 17절 여기에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음부로 쫓겨났어요 음부로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래서 유다서 6장에 보면 유다서 6장에 보면 이들을 자기 오리지널 처소가 3층천이었는데 오리지널 처소에서 떠난 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것을 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이 정돈 안 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의 신학교들이 지금 다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또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같이 타락했을 때 왜 이놈들을 타락 즉시 붕무엇으로 던져서 영원히 가다주지를 않으셨나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타락한 루시퍼와 3분의 1을 그대로 놔두셨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이놈들을 붕무엇에 던지는지 아세요? 7천년이 끝나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7천년이 끝나고 심판 때 게시록 20장 10절에 그랬어요 요한이 봤어요 사탄과 그 그룹들을 붕무엇에 던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20장 고 다음절 11절과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우리 칠판에 쭉 던표를 항상 연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놈들을 붕무엇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스터리예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미스터리 우리는 알지만 많은 지금 이 웹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이게 미스터리 왜 당장 가둬두질 않고 이렇게 긴 세월을 풀어놓고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왜 붕무엇에 던지지 않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 이놈들을 붕무엇에 당장 안 던지지지 않고는 오히려 이놈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름들을 주시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름들을 주시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어요 이놈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영향력이 있는 이름들을 한번 들여다봐요 제가 오늘 설교는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 같이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있는 이름이 뭔가요? 루시퍼라는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이제는 역기능적 교육을 위해서 이름들도 역기능적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사탄이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유대인 단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 말이에요 헬라 말이 아니에요 헬라 말은 뭐예요? 사타나스에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쓰는 사탄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올 테스먼 구약에서는 그런데 헬라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타 나스에 헬라 말은 우리는 사탄이라 쓰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 공부했다시피 하나님을 그러니까 엘로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엘로힘을 대적한 자 대적자라는 소리에요 그런데 엘로힘을 대적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라는 이름을 줬죠 마귀 우리 알라치비 마귀는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말로는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쉐드라고 그래요 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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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는 이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그래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이게 뜻이 뭐예요? 우리 알라치비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또는 분리자 세퍼레이터 이런 뜻이라는 걸 우리 다 공부했죠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이 놈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비조물들을 파괴하는 일 디스트로이어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분리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 분리자 이런 일들을 하도록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마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름 몇 가지 줬어요? 두 가지예요 우선 세 번째 이름 이 세상 신 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고림도 후서 4장 4절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사탄을 이 마귀를 자기네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왕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왕들이 임금들이 대통령 수상 다 이놈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 왕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우리 아까 봤지만 공중권세 자본자 에베소서 2장 2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불멧으로 던지지 않았나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영향력 있는 이름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나 이놈한테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놈들이 철저한 조직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셨나 그냥 느슨은 사회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조직사회를 구성했어요 이 사회 조직사회가 두 종류의 조직사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영물의 스피리철비행 영물 영 영물사회예요 두 번째는 육체를 가진 인간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이 사회에 두 종류의 사회가 있는 거예요 영물사회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로 구성된 사회예요 자세한 것은 이 사회에 아홉 가지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내가 설명을 안 해요 웹에 들어가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영물사회예요 아홉 가지 계층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계층이 두 번째는 무슨 사회예요 인간사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인간사회 사탄의 사탄의 자녀들이 구성된 그분들로 예수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을 성서에서는 악인들이다 성서에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이에요 성서 구절을 드릴게요 항상 성서 구절이 따라와야 돼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8장 44절 또 사도행전 13장 10절 또 요한이 말한 거 있어요 요한 1서 3장 10절 여기에 보면 딱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잘 적어놓으세요 이 논리를 오늘 잘 정돈해야지만 우리가 미국의 대선의 사건들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그랬어요 요한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 1서의 3장 9절에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 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씨 이 뒤에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르마라는 영어로는 스페르미어 남자 정자 남자 정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에요 DNA 그래서 스페르마 헬라 말로 한국말로는 그냥 씨 라고 했지만 그런데 저 스페르마 C는 무슨 씨냐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이거는 영원한 씨라고 했어요 영원한 스페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스페르마로 받은 DNA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스페르마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인본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발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또는 어떤 또 학문은 소위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다 하나님의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어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두 자녀들 중에 어느 자녀가 더 숫자가 많은가 이 세상에서 어느 자녀가 그럼 성서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성서에서 많이 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구원본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 또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말 하면 나빠도 할 수 없지 어떻게 성서에서 말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그러니까 대개 상당히 언짢은 말씀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보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나중에 우리가 게시록을 보면 게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사회를 아는 백보자 심판 장면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요한이 딱 보니까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죽음의 책은 여러 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요한이 언제 봤냐면 주 95년에 본 거예요 주 95년에 그런데 이 주 95년에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봤는데 뭘 본 거예요 언제 일어날 것을 본 거예요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요한이 주 95년에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3000년 이후에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숫자가 적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가 많구나 요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상당히 어려운 모든 사람이 수용 못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뭐 괜찮지만 외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엘로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 거예요 수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내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종류의 사람들이 더 이 세상 복원을 받고 사는가요? 성세에서 보면 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보면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이 세상 복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 엘로임을 믿지도 않는데 기독교인들을 빗박하는데 기독교인을 싫어하는데도 이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재물도 많고 잘되고 장수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엘로임 믿는 사람들을 빗박을 해도 세상에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엘로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가 10편 73편이에요 10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아삽 아삽이라고 그러죠 아삽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성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10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아삽이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적혀 있어요 아삽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적을 하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리고 매일 밤낮없이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호를 모르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 이렇게 보면 나라들도 잘 되고 그분들도 보면 재앙도 없고 징벌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오래 살고 그랬어요 장수도 하고 죽을 때도 고난스럽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아주 편하게 죽고 그런 말 다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이거와 정판됩니까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더 경애하면서 사귀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10편 73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73편 17절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실족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마음까지도 들었는데 의심이 너무 들어와서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삽에게 그러면서 아삽이 뭘 보냐면 이 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데 저 사람들 봐라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종말을 딱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90도 각도로 미끄럼을 타고는 쫙 밑으로 내려가면서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삽에게 저분들 자기네 이제 할 일 다 끝나면 그냥 음부로 직행해서 내려간다는 것 파멸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악이 성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거짓말해도 그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더 방해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아삽처럼 우리는 영안을 탁 뜨고는 그분들의 종말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제는 언젠가는 파멸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보시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날에는 우리 아까 봤지만 세계의 모든 높은 사람들 왕들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들 장관들 유럽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기독교 나라들 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종교다운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두 짐승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안에 예외는 항상 있어요 안 그러면 크리스찬이지만 진짜 크리스찬이지만 명목상 크리스찬이거나 또는 영적 유아 수준인 크리스찬이 있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소위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이 높은 지위가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울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배웠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은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임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내로왕 시대인데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역기능적 교획 속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구나 비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세력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하 우리가 이 세상 낙은애구나 우리는 캥감 이 세상에 와서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학생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내로왕 자기를 나중에 목벼서 죽인 왕이지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베드로도 이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65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역기능적 소사이티를 보면서 그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받는 거예요 깨어나는 일을 이 사람들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핍박이 없으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가 왜 이 역기능적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또 열두 제자들에게 엘로의 힘에만 집중하도록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에 집중하도록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로인만 경애하도록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에게도 너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제자들을 여기에 집중하도록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란 걸 나가서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거는 영적 유치원생들이나 유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다 기요? 아니요 어떻게 사탄하고 이콜 레벨로 두고 사탄하고 싸움하라고 오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장중에 딱 잡혀있는 놈인데 싸움 대상이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근래에 와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나라들 두 나라가 있어요 영국과 미국이에요 과거 한 200년 전부터 거기에 왕들을 이렇게 보면 영국의 왕들을 보세요 그 왕들도 보면 성공해래 제일 수장의 영국 왕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찾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이분들은 두 짐승 세력에 잡혀있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의 디자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명목상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두 짐승 세력과 결탁돼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영국의 왕실은 또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을 보세요 두 짐승 세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다 디자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 뭐예요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하더라 그랬죠 언제 귀에 될 때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미국을 보세요 미국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을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진 나라지만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기록에 보시면 프리메이션이 많고 일루미나티가 많아요 그 안에 소수 대통령들만 두 짐승 세력에 영향 안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욕구를 내와서도 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후부터 미국 대통령들 보면 다 몇 사람 빼놓고 두 짐승 세력과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두 짐승 세력의 허락 없이는 이분들이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포드 카터 리건 대통령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자세히 나는 그 사람이 한 번 총에 맞았죠 아버지 무엇이도 그 사람도 신세계 질서라는 이야기를 입만 열면 하는 사람 아들 붓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후에 클린턴 오바마 우리 다 알죠 이 세력들이 영국과 미국 유럽을 다 이미 오랫동안 침투해가지고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두 짐승 세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게시록 13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전에는 이 두 짐승 세력이 이렇게 할 것을 다 미리 디자인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반대 세력들을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이 또 소수지만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싸움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이번 대선이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이 모든 두 짐승 세력들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는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왜냐 하나님의 디자인 하신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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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이제는 이것이 확 드러나는 사건으로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우리는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나 또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내가 말하는 보금주의적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 사건을 보고는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나 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 수화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 대선 사건을 보고 뭐라고 봐요 엄청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겨야 돼서 이겨서 다 이 세력들을 전부 없애버려야 되는데 실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황 목사님은 밤잠 잘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저는 잘 자요 암담한 미래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 세상이 종말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 엄청난 관련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말로만 이 세상이 종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후손들 어떻게 이 세상 살지 어떡하지 나이가 좀 둔 분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 쟤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하지 걱정 태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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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 걱정 태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는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합해서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거기다 좀 적으세요 하나하나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신비를 제가 오늘 설명한 걸 소화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성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주무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왜 무관심하십니까? 왜 열중시하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악이 이렇게 벗나무는데 또는 왜 하나님 간섭 안 하십니까? 왜 손 떼십니까? 무책임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강구하는데 왜 반응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포기했어요? 포기하셨어요? 왜 이 악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악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봐도 악한데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당장 왜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숨겨놓은 무슨 비밀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가 그 비밀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거예요 우리 외부로 공부하는 분들이요 공부하려면 우리 아미는 들어와서 할 때 그냥 기로만 듣고 있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탁 노트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반복해 들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들으시면요 미리 다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에게 산고가 있을 것을 디자인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너희들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창조 목적을 공부한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 역기능적 행동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역을 하는 역기능적 도구가 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연민의 눈으로 봐라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모른다 그 안에 소설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고는 참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면서 아 이제 예수님의 제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이제 마지막 때 추수꾼 역할 디지털 미셔너리 역할 나팔스 역할 이마에 인을 맞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이 넓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적 그시도가 있다는 이사야만 된다는 세계관이 창조 목적 세계관이 이게 다 지혜자들이 감남삼 설교 세계관이 우리는 이 세상 나건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을 항상 가지시고 이런 산거 있을 때마다 바울도 항상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 세계관을 가르쳐줬어요 네로왕의 빗박이 있을 때마다 빌리포서 4장 6절 우리 다 알죠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기도와 강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바울도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빗박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왜 이것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점점 더 많이 임하면서 평강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디자인된 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그리고 이 세상을 거의 끝내가는 이러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엄청난 산고를 두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산고를 너희들이 보면 주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내가 이 두 짐승 사건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 깨달은 간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디자인을 내가 묵상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디오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는 아무리 해야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주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평강을 누리지지만 그림을 본 사람은 기도를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 보는 시각을 성서적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가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세상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지혜로운 자 이런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호감동 주심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군없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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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